스페셜 코치를 오늘 또 저희가 모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저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스페셜 코치가 오늘 또 옵니까? 아니, 지금 사실 우리 기량에 비해서 코칭 스태프가 화려하거든요. 그런데도 또 스페셜 코치를 또 부르니. 오늘 오실 스페셜 코치분들은 이번 2000, 2001 시즌 정규리그 우승의 주역. 설마, 설마, 설마. 전주 이지스의 선수들 가운데 탑3. 특급 코치들, 특급 현역 코치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규리그 우승팀 KCC 이지스의 선수들을 모셔봅니다. 나와주십시오. MVP, MVP. MVP. 투하, 투하, 투하. 투하. 가볼림이 정답 전생연분 팝팝 오는 필. 고절, 고절 최초. 오, 반갑습니다. 몸 봐. 송겨, 송겨. 송겨, 송겨. 반가워요. 그리고 이리로 와야지, 임마. 빨리 와. 자, 세 분. 네, 네, 네. 축하한다. 잘 있었어. 잘 있었어. 야, 근데 외모가 아이돌 같아, 다. 자, 이번 KBL 정규리그 우승 주역 세 분입니다. 먼저 KBL 사상 최초의 고절 MVP입니다. 고절 MVP. 송교창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KCC 이시스 송교창이라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다음은 이 상은 참 받기가 어려운 상입니다. 기량 발전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거 중요하지. 정창영 선수. 안녕하세요, 전주 KCC 이시스 정창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선수 소개해 드립니다. 전주 이시스 공격의 시작입니다. 이 선수의 손끝에서 모든 플레이가 나옵니다. 속공의 정석으로 불리는 패스마스터 유현준 선수. 유현준. 패스마스터. 우리 중요하잖아, 패스. 안녕하세요, 저는 KCC 포인트 가드 유현준이라고 합니다.